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온나 오늘은 내가 빵 준비했대 빵 준비했고 이게 한개 한개 다 맛이 다르다 바로 먹어볼게 여기 크림이 겁나 많이 들어가 있대 잘 안보이지? 식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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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슈프림 방금은 슈프림이었다 크림이 슈프림 이거 생크림 와 찍어서 와 와 와 와 와 와 여전히 맛있게 드시나요?? 고소하고 달콤하네요 오돌뼈 이건 모카인데, 한입 먹을래? 잘 못먹겠지? 내가 먹을게 꿈맛 아름다워 노랭 잘 먹은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려고 아이스크림도 간 것 같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크림빵 내가 지금까지 먹은 크림빵 중에서 지금이 제일 맛있다 강한 크림빵 크림빵 ock 이번엔 오늘 이거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제 girlfriend 스스로 갔어갈 것 같다 결과목이 모두 먹기도 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다 먹기 싫은데 다 먹기 싫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이것도 그냥 봤을때는 슈크님이랑 다른건 없다 이건 좀 별로다 양파 OF 뷔쉴 우와 진하다 너무 맛있어 자꾸 턱에서 소리가 나서 미치겠다 치즈볼 바삭바삭 이때 먹방에서 만나면 먹자 그러면 먹방가 끝났대 일보지